부모님, 나 볼펜하나 봐. 일명의 계약을 오셨는데, 여기 보시니까 느낌이 어땠어요? 느낌 너무 좋아요. 사방팔방으로 햇빛이 아주 쫙 내려쬐이는 게 막힘이 하나도 없고 털을 참 잘 잡으셨네. 우리 외평삼리 대박날 거야, 부모님 회장님. 좋죠. 주민들이 같이 모여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좋지 않습니까?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. 여주 시장님께서 아주 많은 힘을 쓰셨네. 그때는 참 답답했죠. 참담했죠. 여기 저녁때로 살러 왔었는데, 마음이 아주 찹찹하고, 여기 왔다가 도로 갈 수도 없고, 그냥 할 수 없이 여기서 별 고생 다하고 살았죠.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. 저기 푸앵카드에 걸려있는 것처럼 꿈과 땀으로 지었다. 외평삼리 마을회관. 정말 축하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요가도 좀 하고 하는데,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겨울 되면 갈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 마을회관 질적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졌습니다. 한정도. 마을 리허가에서 생기니까 얼마나 생기고!